져서 그냥 아쉬운 거 정말 안타깝니다. 태정 당연히 더 많이 계속 힘든 경기가 됐는데 하나라도 더 못 먹어서 저부터 정말 반생을 해야죠. 정신적인 것보다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아서 일단은 실점은 실점이고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바로 리그도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전환해야 돼서 준비해야 돼서 더 올라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내년 꼭 다시 나가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라 분들한테 좋은 성적 보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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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